Q. Agency 넘겨! 나이스! 우은힐! 티개호 선배님 페이커! 코리도라스! 재현이! 아니 뭐 해! 멤버를 부르면 어떡해 진짜로! 오, 기분. 춤춘다, 춤춘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미쳤다, 미쳤다. 와, 맛있다. 음. 제가 설거지 않아. 춤이 정해야돼. 오, 아, 잠깐만. 와, 하필이 왜 큰 셋이냐? 이 건물 안이면 되는 거지? 건물 안? 어, 건물 안. 시작됐다, 시작됐다. 시작, 시작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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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야, 동현아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냉장실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? 딱 3분, 딱 3분, 딱 3분. 우리가 먼저 찾는 거야? 가자. 방방 뛰러 가자. 살펴볼 데 있어? 없어. 없어, 스물때가. 그런데 이거 약간 좀 클리셰적인 걸로 쓰고 가야 돼. 저기 가겠습니다.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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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, 빨리 송호 형. 큰 캐리어라는 지금 답변 캐리어. 너무 잘. 한 명만 잘 승리면 되겠는데, 빨리. 에어컨 저기 뒤쪽에는 내가 볼 때 좀 애매하거든. 한 명만 잘 승리면 되겠는데. 에어컨 뒤에 어떻게 생각해요? 그게 아니면 생각한 게 문 뒤야. 나 지금 혼자 못 나오잖아. 못 나오지, 한 명 넣어줘야 돼, 하나. 짐만 빨리 잡고. 거기다 숨져나. 아니, 근데 이거부터 걸려 일단. 짐을 빼놓으면 캐리어가 당연히 걸려지. 짐이 그냥 빠진다, 못 나오지나? 아니, 등직 밑이 어두워야 되는데. 아, 일단 무조건 3층이야. 3층 안에 숨을 곳이 없어. 그냥 침대 매트리스 아래 들어가는 생각하기는 무조건 있지. 그런 데 있지, 뭐. 아, 이게. 이게 좀 뻔한데 숨어야지 못 찾는데. 희한아, 나 한 명 더 해주라. 거기 위? 엄마. 너무 틀나긴 하는데. 아니야, 거기 해 그냥. 모를 수도 있어. 저기 짱 막혀 있어. 아, 나 한 명 더 해주라. 아, 나 한 명 더 해주라. 나는 냉장고 들어가서 생각하긴 했거든. 근데 열어볼까, 과연? 제일 먼저 열어볼 때 주방부터 숙작 숙작 찾을 듯. 1분, 지금부터. 열 올려, 열 올려, 열 올려. 열 올려, 열 올려. 급하게 딱 놓치니까 천천히 봐야 돼, 천천히.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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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시작, 시작, 시작. 시작, 시작, 시작. 시작됐다, 시작됐다. 시작, 시작. 나 바로 삼성로 갈게. 레이스 스타트. 저기 캐리어 한 번 봐봐. 근데 여기 진짜 수룩대가 없는데. 이 안정이냐? 안정이냐? 안정이냐고 있지? 그냥 2층에는 없는 것 같아. 다행이 없지. 찾아놨다. 한 명 찾아놨다. 아, 보호색이라 큰일 날 뻔했는데 안 칠해보고 갈 뻔했어, 여기. 너무 빨리 걸렸다. 여기. 어, 여기 위에 나오세요. 몸을 터치해야 성공입니다. 안 움직이면 되시네. 다시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요, 아직. 다 왔어요. 빨리 나오세요. 이현 씨. 이현 씨. 이현 씨. 이현 씨. 이현 씨. 이현 씨. 2, 2, 3, 4. 뭐야. 우와, 어떡해. 어떡하다. 어떡하지. 웃음. 아 아 아 아 우와 우와 아 아 아 끝 끝 끝 야 지금 의자 한 번 안 꺼내고 이제 갖다 줘 뭐야 4분이요 4분 11초 4분 11초 야 4분 11초 야 나 이거 숨을 데가 없으면 말이 안 돼 이거 아니 괜찮아 우리도 빨리 찾으면 돼 아 근데 저희 3층에 운학이가 방금 내 방 들어갔으면 못 찾았을 텐데 운학이 와서 운학이가 들어와서 어 어디 갔지 아니 형도 못 찾을 뻔했어 어떻게 찾기 시작할래 3명 나눠서 바로 뛰자 일단 2층 숨을 데 거의 없고 셋이 동시에 딱 뛰어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위에 침대 밑에도 숨을 데가 없고 근데 3층에 그 문 뒤에랑 장롱 안이랑 화장실이랑 어디 숨지 진짜 아 이런 데 서 있어야 되나 여긴 너무 여긴 너무 조금만 빼자 아씨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나는데 티가 안 나나 일단 나는 부엌을 먼저 한번 또 가볼게 어 일단 나는 부엌을 먼저 한번 또 가볼게 그럼 형이 1층 보고 너네가 한 명이 들어가면서 빨리 거실에 빠르게 타쿠드 좀 한번 봐 이제 가자 찾기 시작 찾기 시작 찾기 시작 찾기 시작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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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싸웠다 잠깐 카메라가 떨어졌어 어? 어? 액 hemisphere 아 씨 잡았다 solve 어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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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한 명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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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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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 자 자 자 잡았다 잡았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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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끝! 형, 어떻게 잡았어? 방금 들어온 거 아니야? 어 야, 그것만으로 거의 한 30초만 짜준 거 아니야? 끝났어? 어 은하였어? 은하님 못 찾았어? 네? 은하님 못 찾았어? 은하님 찾았어? 은하님 못 찾았는데? 그럼 은하님 아직 남았네 돈 찾은 거 아니었어? 아니, 니네가 끝났다며 은하님 아까 찾았다! 은하님 이거? 은하님 못 찾았다! 은하님 못 찾았다! 은하님 끝났네 은하님 못 찾았다! 은하님 못 찾았어, 이미 끝났어 나 1층이라서 찾았다는 줄 알았어 은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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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대로 숨어있어라! 은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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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웃겼어! 우와, 웃겼어! 이건 인정이다. 일단 아까 우리가 숨었던 데는 못 찾거든? 이제 못 숨으니까. 촬영 감독님들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저랑 같이 한 네 분 정도만 밖에 나가주시겠습니까? 패딩이랑 마스크 쓴 다음에. 카메라 들고. 아, 혹시 모자에 쓰시고 있으신가요? 아, 나이스. 아, 이거요? 저기 시작!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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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30초 많이 찾았어? 문화기 못 찾았어? 네? 문화기 찾았어? 이건 인정이다. 야, 이건 진짜 인정이다. 우와. 우와, 진짜. 운항이야. 얼마나 걸렸어요? 얼마나 걸렸어요? 4분 34초네요. 오, 야. 2분 20초 차. 아니, 내가 맨 처음에 여기 봤어. 왜 이렇게 홈틀거리는 거야. 봤는데 절대 기문학처럼. 뭐야, 절대 아이돌같이 생기지 않았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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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감독님. 보여주셔서. 와, 야, 좋아. 여러분, 진짜. 야, 좋았다. 좋았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. 둘이 접시랑 정리해서 책상이랑 하고 내가 설거지 계속 하고 있어요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아, 근데 진짜 3층이 얼마나 이렇게 갔으면 안 걸렸는데, 그거. 아, 난 진짜 내 눈을 의심했어. 처음에 봤는데? 아닌 거 같은 거야. 너희가 찾았다 하길래. 와, 진짜. 대박. 30초만에 다 찾았구나 했는데. 아, 무한 생성인데, 그릇. 야, 애들 밥 먹이고 엄마, 아빠가 치우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? 가서 놀아. 하면서 이제. 우와. 와, 봐준 거였네. 와, 근데 이건 패스는 진짜 미쳤다. 야, 팀 이대로 가. 어? 열 받아 버려. 이대로 가라고? 야, 이거 됐다. 이거 넣어야 돼. 야! 야! 데스매치로 와. 데스매치. 가볼까? 아, 뭔가 또 약간 오늘 또 뭔가 하나 더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나는. 아니. 너. 뭐라도. 어, 간다. 괜히 느려서 패스를 줘야 돼. 어, 인터뷰요? 재현이 형, 회원 원장님. 다음 날 들어가게. 김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터뷰가 아니거든요? 안녕하세요. 이게 뭐냐면. 보고 가겠습니다. 아침 9시까지 입사하는 수행시. 아, 네. 그래서 우리 친척신대로 팀 세 분 못하면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죠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냥 함께 가. 또 뭔가가 있군요. 너무 좋다, 이런 거. 별거 아니에요? 그러네요. 재밌어요. 네. 아, 잘나는데 자신감. 아..잠깐만.. 어..뭐야? 동점 됐어? 응 아..있어 그것도 냉동실을 아예 안 열어볼 것 같은데.. 아..냉동실..오히려 뭔가 티를 내면 걸릴 것 같은데.. 근데 나 요즘 기파 포기 좀 좋아 오늘 분리수거 빵에서 살아남았어 아직도 해 그거? 응 네 잠시만요 제가 갈게요 이거만 딱 볼게요 난 딱 갔다 와서 결과를 볼 수 있겠구만 안녕하세요 너 뭘 또 뽑네요 뽑고 가겠습니다 과일 바구니 들어주기 오.. 아하 이거 신경을 뭐 보여 드릴까요? 네 미션이라고 대놓고 적혀있네요 네 이거로 지금 숨겨놓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두 개 장목들 다 열어놓으니까 우선 멤버들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우선 멤버들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노..그대로.. 해선 하나 없이 이거.. 잠시만요 보여요 아..진짜 보여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.. 잠시만요 아.. 리우 형이 있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어떻게 하냐 지금 완전 몰입해 형도.. 나도.. 상도.. 야.. 재영이 왜 뻥튀기 들고만이야 야 뭐해 뭐해 뻥튀기 들고만이야 야 뭐해 뭐해 아 뭐야 야 숨기기다 숨기기 숨기기 야 숨기기다 숨기기 야 숨기기다 숨기기 뭔데 뭔데 저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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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길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왜? 아 진짜 야 숨길게 내가 숨길게 찾아 나 마음껏 찾아 내가 숨길 테니까 숨기기만 해 주지 말라고 알았어 이걸 어떻게 못 찾을 건데 어 벌써 망했네 아니 3층이면 금방 찾지 너 뭐냐 아 너 뭐냐고 미션 나? 어 나 미션 없는데 미션이 있어? 의사님이 과일 숨기고 있어 아니 뭐해 이삭혁 야 뻥튀기다 가서 먹어 우와 아 좀 신경 꺼 왜 자꾸 내 과일 내 뻥튀기를 방금 또 나는 거였어 아 아 잠시만 이거를 밖에다가 만들겠다 안되네 아 하 아 아 아 배불러 제가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저도 아니 이한 씨는 무섭관 한 거 같기도 해요 그쵸 응 하 나 이거 꼽빠 같이 들어갈게요 진짜 다음 꼴 먹기 이만 남은 순간 진 거야 사실 응 자 다음 진짜 어떡하지 이거 야 그 바구니에다 그 화분에다 숨긴다고 숨겨지냐 그 바구니가 그 바구니가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하냐 이 바구니는 바로 이렇게 물어 어휴 그냥 쓰기 근데 이 라면은 뭐냐 라면은 뭐냐 라면은 뭐냐 이상혁이구나 하하하하 먹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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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양 쪽쪽 먹어버려 하하하하 아 가장 등장 밑이 어디다 했는데 하하하하 안녕 저걸로 자기 과일 바구니랑 지금 딜 하려고 하는 거 아냐 하 진짜 어떡하지 이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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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형 뭐해요 하하 어떻게 숨겨서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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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과일 태찬이가 숨기고 있더라고요. 혹시 편의점 갈 수 있을까요? 에너지 드링크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? 네 이게 의미가 있나요? 저 지금 이미 아 이런 거구나 아 근데 저 종류학 전문 보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떡해 어? 동생태전? 아니 박성호 뭐해 빨리 와 아 왜 이렇게 쟤 혼자 오래 해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건 진짜? 아 이건 안 돼 아 걸렸다 아 진짜 어떡해 아 그만 좀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아 안 숨겼나 안 숨겼나 진짜 진짜 포기했다 지금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구석 진짜 진짜 멘탈 나가겠다 방금 게임 시작했는데 또 끝이 가 뭐 또 여기는 저희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두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두고 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2 대 1 2 대 1 2 대 1? 누가 지고 했다고? 왜 이렇게 오래 했어 너 아 뭐야 나구나 왜 이렇게 오래 했어 수비가 없어졌어 야 이 상혁 주머니에서 신라면 스프 하나 꺼내 야 이 상혁 주머니에서 신라면 스프 하나 꺼내 들켰구나 왜 라면인데 스프가 없을까? 아니 그니까 완전체가 되는 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저게 그러니까 상혁이 형 부석들에 너무 들리는데 없어 없어 여기서 나온 척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땐 이게 약간 지금 페이크인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누가 정말 이겨줘 이걸 뺏어야지 봐봐 봐봐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야 난 최고의 절망감을 맛보게 해주겠어 미션 성공 너? 뭔데?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야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종약 접어야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 찢어가지 마 너도 물을 담아왔어 물을 담아왔어 너 운행이라 종약이냐 너? 야 됐어 더 있어 야 운행아 내가 최고의 절망감을 주려고 그냥 안 숨기고 그냥 안 숨기고 물을 담아놨어 내가 물 쏟아줘 접으려면 접어봐 한 번 접으려면 접어봐 한 번 야 드라이기 있더라 말려가지고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같이 모아먹는 거지 뭐 기상 미션 야 그럼 막 걸려가지고 일부러 막 음식으로 막 못 먹을만한 음식을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아 이런 방해해도 되는 거야? 아 수영해야겠다 수영할 사람 오늘 저요 수영은 무조건 해야지 오 따뜻해 오 너무 행복해 거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 맞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심장에 그룹 붙여줘야 돼 오시고 저는 평범하지 않게 저는 리프론트로 들어가도 못했습니다 간다 리프론트로 鬼의 점حد 너무 선금 아 굉장히 젠장 선수, 한 대화 한 대화 촬영이 이제 한 번 해봤습니다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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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겠어 진짜 너무 멋있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! 어! 요거 알게.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게 정리하면서 점프 잘 들어 뛰어야지. 아! 원래 뛰기만 하면 여기서 딱! 딱 뒤끝대고 빨리 뛰고 가슴 밑.. 밑으로 아! 가슴 밑으로 보입니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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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캅 변화 1도 그럼 뒤로 지키고 상상 씨, 이게 알겠다. 이게 알겠다. 상상 씨. 10. 10. 10. 10. 10. 10. 11. 10. 14. 15. 모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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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Holen 쉬고 형이랑 같이 쉬고 호혁들 신곡 호혁들 плат Anytime 나를 안 쥐어. 아 쇼핑! 야야야야야야야야! 쇼핑! 가도 돼? 시작! 아 저거 바보지 같아. 아 저거 바보지 같아. 얼굴이 먼저 돌봐도 지는 거야. 완전히 막아. 완전히. 야 세자리 형 지는데? 야 세자리 형 지는데? 오! 오! 치열해 치열해! 이리 와 그만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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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야야! 야! 야! 화을 못 맞은 거야 이거 이걸로. ㅋㅋㅋ 아! 안 돼. 으으으으으으 육 이 프읍. 으으이에으으으으으으으으아. 으으어줘. 으아아아악. 아악! 열렁 rope 388. 나는 또 100%가 escuch습니까?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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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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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여기 맞고 지금 가입하고 나서 찾았다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언제 보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? 아 이게 다 젖었구나 아 잠시만 이거 좀 빼고 갈게요 드라이기를 여기다 쓰면 되나 알아서 굳지 않을까? 이걸 빼다가 찢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무조건 들기잖아요 드라이기를 하면 아 저! 채우기만 하면 안 돼요 겁나 큰 걸로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일리 있죠? 여러 개로 채워라는 건 없었어요 일단 이거를 버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se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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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at 스티se, se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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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at 스프어, 아이고 자 일단 우리 팔 합시다 아 이제 어기 때문에 진짜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난 포기했어 그 어떤 미련도 버리기로 했어 뭐? 어? 어?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확인하려고 하셨나 봐 어디 있는지 와... 이제 맞는 거지? 뒤로 가셨어 어디 뒤로 가셨어 자 제가 천천히 한 바퀴 돌고 오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? 나는 솔직히 이쯤 되면 이런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이런데 이런데? 열어봤어 이거? 거긴 안 열어봤어 여기가 열릴 것 같아 이야 아깝다 진짜 딱 있을 만한 곳이었는데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갔네 여기 여긴 없어 진짜 답답하다는데 이거 성화야 네? 여기 한번 보자 우리가 마지막 안 본 곳이긴 해 여기 이진이랑 무조건 찾고 가야 돼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이씨 이런 공간이 있어 카메라 봐 야 뭐야? 야 뭐야? 아아 어떻게 할까? 빨리부터 빨리부터 한 시간 동안 야, 여기다 콩 밀나와 야, 반대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놓을까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냉동 보관, 안 상해 안 상해, 안 상해 냉동 보관 그때 안 상해 아... 안태산 넌 결국 형들 머리 손바닥 안에다 아유, 태산이 끝 죄송합니다 내가 죽인 놈이지 뭐 과일 바구니 뺏었어 형들은 게임 좀 할게 와, 멋있다 가볍게 원투 하려고 하는데 소소하게 놀램이 한 마리면 전 만족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네, 손 바꾸세요 네, 감사합니다, 안녕히 계세요 와,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, 저기 있다 됐어요,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아, 근데 얘네 다 잠잘 시간이어서 잡힐지 모르겠네 일단 라인은 굉장히 잘 들어갔어 어? 입질 있다 어, 있다, 있다 아, 걸렸구나 아, 아, 물고기 아니에요, 물고기 아니에요 네, 바다에 걸렸어 바다에 걸렸어 아, 왜 안 잡힐 것 같지? 아, 왜 안 잡힐 것 같지? 아, 안 잡힐 것 같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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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